먼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 전망입니다. 철강, 화학, 면세점, 통신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 전망,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문가들은 모두 중립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성흥 KTV 투자증권 과장 중립, 음식료와 내수소비재,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제약바이오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컨텐츠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9거래일 매도하고 10거래일 만에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5월 10일 날 2,300억 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매수가 없었다면 4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근 한 달간 외국인은 거의 매도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매도가 5월 11일, 12일, 13일 3거래일의 절정에 기다랐던 이후에 매도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전일 같은 경우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를 보여주면서 국내 시장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이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좀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금융투자의 매수는 사실 연속성은 조금씩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플러스로 상승으로 무조건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은 심심한 관망세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일 상승 하락을 전망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은 크지 않는 그런 장세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우려감들이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시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금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당분간은 큰 변동은 좀 적은 좀 심심한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윤정식 부장이 시장에 대한 시각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어떤 흐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월 이후에 제약바이오주가 뜬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혜주들, 항공주들이나 여행주들, 화장품주들 같은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속적으로 처음 매수해서 매수해서 상승폭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면 지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뚫고 넘어가면서 잠시 동안 주목됐었던 제약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시장이 눌리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월부터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호재가 될 수 있는 하트의 일정이 계속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그 하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제약바이오주들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처럼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장성이 뚜렷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납북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저점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적합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제약바이오주 회사들의 학회나 컨퍼런스가 많죠. 그런 만큼 말씀처럼 옥석 가리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윤정식 부장님, 한동안 지수의 등락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쉬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이신데 혹시 지금 관심주는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은 계속 비슷한 섹터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가 오르면, 주식이 오르려면 사실은 많이 사야 되고 많이 사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작년에는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올라갔는데요. 실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전체로 본다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더 많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기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아마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이고요. 소비가 늘어나는, 그래도 작년에 풀렸던 이런 돈들이 있고 작년에 소비를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못 썼던 돈들을 쓰는, 그런 돈을 쓰는 시간이 202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섹터, 화장품 면세점 섹터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통신주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5G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으면서 기대를 하다가 실적 나오면 떨어지고, 실적 나오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유가 사실은 마케팅 비용이 계속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5G 가입자는 예상보다 조금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5G 마케팅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었고, 5G 가입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ARPU라 그러죠.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주들은 금년부터는 마케팅 비용 감소, 그리고 5G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 포인트로 본다면 실적, 연말까지 계속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입자당의 매출 금액,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신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략을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은 IQR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성분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도내 폐질이라는 것을 이어서 치매 폐지 3상에 성공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에 품목 허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2022년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제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품목 허가가 들어간 상태고, 어제 관련해서 공시가 나온 것이 이 도내 폐질 경피 흡수 제재에 대한 호주 특허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호주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내용인데, 호주에 이 치매 패치 치료제를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독점적인 권리가 생긴다라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패치에 대한 인상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주가의 낙폭이 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본다면 실질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바이오로제트가 2022년도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인데, 이 상장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면서, 이 코스닥 150에 대한 추종 자금이 2조에서 3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유입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성이 뚜렷하고 계속해서 해외 인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성장성이 뛰어나고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리스트보다는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추종 자금 유입 가능성을 보고, 이런 IQ와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